2022년 10월 29일 이태훈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외신과 여러 다큐팀과 그 밖의 정황상의 증거를 모아놓으면 인원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 몰랐던 관람객들이 한군데 엉켜서 압사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인스타그램이나 SNS의 메시지들 그리고 촬영됐던 영상들을 보면서 어렵지 않게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대응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탈출한 이후에 최초로 열리는 헬로윈 축제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인원통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년 같았다면 충분한 경찰 인원을 배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안전을 제일 먼저 돌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 일본, 미국의 반응이 다르다는 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얘기긴 합니다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길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미국인들은 일단 현장으로 뛰어간다고 하죠. 가서 영웅적으로 생존자를 구하고 위기를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서 잠깐이더라도 히어로가 되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 한다. 이런 게 미국인들의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잔혹한 광경에 카메라를 들이대서 촬영하면서 나중에 곱씹어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카메라가 일본의 기술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왔을지는 모릅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3,4,5 모여서 이거는 앞에 차가 잘못한 거고 저 버스가 속도를 줄였어야 된다. 아니다. 뒤에 트럭이 잘못한 거다. 무슨 소리냐. 저게 오토바이가 있는 거다. 내가 교통사고 많이 봐서 아는 데 가면서 서로 원인 분석을 해나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나 할 거 없이 휴대폰을 켜고 촬영하겠지만 한국인은 원인 밝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된 건 누구 책임이고 누구 탓이고 이거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을 포함해서 15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원인 분석을 즐겼던 모양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두 달이 지나지 않은 2022년 12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답니다. 이때 김진표 국회의장 자서전에 의하면 국민들께 사과하고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라고 했더니 윤 대통령이 뜬금없는 소리를 했다고 하죠.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가 평소에는 굉장히 빠르게 말을 이어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게 잘 안됩니다. 아무리 분석하고 검사 출신으로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궁금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대통령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랬다죠. 동남아 식당 조금 있는 이태원에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할로윈 축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노인네의 발언이죠. 또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MBC, KBS, JTBC, 좌파 언론이 사고 2, 3일 전부터 사람들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했다. 이것도 무언가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태원은 대한민국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시아에서 방콕 못지않게 유명한 도시입니다. 한국의 매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태원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축제나 매력 같은 것들에 빠져서 일부러 할로윈 기간에 맞춰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었던 곳이죠. 코로나19, COVID-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봉쇄되어 있다가 다시 풀리게 됐던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이해력이 전혀 없는 대통령이 누군가의 말에 속아서 그 그 유튜버들이 하게 되는 음모론적인 얘기를 국회의장에게 얘기했다. 제가 진짜 놀란 점은요. 이 얘기가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지금에서야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을 통해서 튀어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대통령이야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님 이게 2년씩 묵힐 일입니까? 그리고 1년 6개월에 치더라도 김진표 의장이 회고록에 나오자 딸랑딸랑했던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가 나도 들었다 메모가 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부추깁니다. 윤 대통령이 의혹을 규명하지 않고 이상민 장관을 사퇴시키면 나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됐을 때 좌파 주장에 밀리는 꼴이니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수사가 끝난 후에 지게 해야 된다 라고 말했다라고 그 얘기를 국회의장이 전했다고 박홍근 의원이 뒤늦게 메모를 공개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민주당 의원들 맞습니까? 모든 일은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공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액션도 벌어지지 않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얼마나 일을 잘했나 못했냐 평가받는 것에 앞서서 이거 한마디를 뻥 터뜨리고 나니까 모든 게 조용해집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맨날 하던 대로 비밀대화를 공개했다 무책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정도 되면 듣고 난 다음 날에 바로 공개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 할 말도 없고 해줄 말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2022년 말에 벌어졌고 그걸 우리가 2024년에야 듣게 됐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날벼락이라고 하죠. 세월호는 제주로 가는 배에서 바다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고 그 많은 인원이 몰렸는데 경찰들은 마약 단속을 하는지 뭐 하는지 제대로 통제조차 하지 않았고 그래서 150여 명이 죽었는데 대통령의 현장에 와서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벌어진 일인데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소리만 떠들어서 화를 돋우더니만 기여 이것도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검사가 이런 식으로 사건을 희한하게 바라본다는 게 가능하다는 게 회고록이 준 유일한 선물 아닐까요? 당장 공개하면 여파가 커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 같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김진표 국회의장 당신 이거 들었을 때 바로 공개했어야 됐어 그리고 박홍금 원내대표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이 모양으로 돼 있는 극우 유튜버 나벌들의 음모론적인 얘기를 믿고 2년간 처박고 이태현 참사 특별법까지 막았던 거 아닙니까? 정말 일본 무속 종교 모으시고 산다 이런 얘기 나가는데 입에 담기도 부끄럽습니다 모두가 현장으로 달려가서 영웅이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부는 말 그대로 행정을 하는 부처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첫 번째인데 150여 명의 생명을 잃었는데도 판단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될지 좌파 우파 따져가면서 생명보다 정치세게 몰두하는 정부 윤석열 정부 빨리 끌어내려야겠습니다 정말 소식 하나하나 하나 들을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저는 곽동수 TV 곽동수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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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